안녕하세요 반복된 역사입니다. 오늘은 시장의 논리를 정부가 강제로 규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역사에서 어떤 선례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의 22대왕 정조시대 한해에 엄청난 홍수가 발생해 한강물이 넘쳤죠. 그 당시 한양은 쌀의 상당수를 좋은 선을 통한 조세로 공급받거나 아니면 주위에서 쌀을 운반해 들어오며 수요를 해결하고 있었으나 홍수로 인해 길이 막히자 쌀이 풍기현상을 보이며 급등하기 시작하죠. 이에 더해 상인들과 쌀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이 쌀을 조금씩 내놓으며 폭리를 취하고 있었죠. 이 소식에 분노한 정조는 재난때 쌀을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하는 모든 상인의 목을 쳐라는 명령을 내리죠. 임금의 명령이 장안 곳곳에 방으로 나붙게 되자 한 젊은 신하가 달려와 말하죠. 임금께서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간언한 것이죠. 지금 폭리를 취하는 상인들의 목을 친다면 한양 백성들이 정말로 굶어 죽을 수 있다고 하였죠. 이 젊은 신하의 이름은 연안 박지원이었죠. 박지원의 간언을 들은 정조가 그 이유를 묻자 박지원은 지금 한양의 홍수로 쌀 풍기현상이 일어나 부르는 게 값인 줄 알고 전국의 쌀 상인들과 백성들이 돈을 벌기 위해 쌀을 가지고 한양으로 몰려오는데 그들이 폭리를 취하는 상인은 목을 쳐라는 임금의 명령이 방을 보면 다 되돌아갈 테고 그렇게 되면 한양의 백성은 굶어 죽게 된다고 하였죠. 하지만 왕이 명을 거두고 상인들을 그냥 두면 온 나라의 쌀이 한양으로 몰려와서 저절로 쌀값이 내려갈 것이라 하였습니다. 정조는 젊은 신하의 말이 옳다고 판단하여 그 명을 거두어들였습니다. 그 뒤 큰 돈을 벌려는 상인들이 앞다투어 홍수 속에 목숨을 걸고 한강을 건너 쌀을 공급하자 쌀값이 점점 떨어지고 매점 매석을 해 놓은 업자들도 쌀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쌀을 처분하기 위해 쌀을 시장에 내놓자 시장의 급속도로 안정화를 찾아갔죠. 시장은 항상 스스로의 조정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로 조선시대에도 시장의 논리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조와 동시대의 프랑스 혁명 직후 민심을 잡기 위해 물가를 안정시키기 바랐던 혁명 정부의 로비스피에르는 모든 프랑스의 어린이들은 값싼 우유를 마실 권리가 있다며 우유값 강제 인하를 지시하죠. 우유 반값 할인을 지시한 것으로 이를 어기면 차익이 2배의 벌금을 물리는 정책을 지시하죠. 우유값을 반값으로 공급하면 모든 사람들이 싼 가격의 제품을 사먹을 수 있다. 그러면 혁명 정부의 지지율은 올라갈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죠. 허나 시민들이 환호하는 별개로 우유값이 급등하기 시작하죠. 우유 가격을 강제하자 소 사료값조차 감당하기 힘든 낙농업자들이 소를 도축업자에게 팔아버려 젖소의 사육 숫자가 급감하였기 때문이죠. 그러자 로비스피에르는 다시 한번 사료 가격을 강제로 낮추어버리는 정책을 쓰게 되죠. 이에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사료업자들이 사료를 불살라버리고 사료 가격에 이어 덩달아 우유 가격도 2차로 폭등하게 되죠. 그리하여 부자가 아니면 우유를 마실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버리죠. 위 두 가지에는 시장의 논리를 정부가 힘으로 규제할 때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로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인기를 위해 시장을 교란시키고 무능한 정책을 내놓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주죠. 지금 한국의 수많은 부동산 정책을 보면서 왜 우린 성공한 정조의 시장 정책이 아닌 실패한 로비스피레이의 정책을 반복하는지 다시 한번 역사를 살피며 정책을 수정해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반복된 역사였습니다. 알람 설정,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